1층에 있네. 구인사, 소백사. 아, 좋다. 팀플스테이. 10번. 10번 여기가 부처님 사리탑이네. 진시사리탑. 아까 여기가 탑 있던 데가 부처님 진시사리탑이었네. 석가물이 진시사리탑. 응, 아까 여기서. 진짜 석가물이 거란 얘기잖아. 그렇지. 보리암도 그렇고, 봉정암도 그렇고. 봉정암도. 부처님 사리탑이라고 그랬잖아. 봉정암. 5층에 대웅정 못당했었구만. 그 보살님이 못찾고 내려와서. 그 말만 믿고. 정광암도. 생각 pu 잘하자 좋지. 감사합니다.